오늘 먹을 것은 직접 만든 카레인데 비엔나는 없고요 양 엄청 많죠? 직접 만든 새우튀김은 롯데마트에서 사왔어요 파김치랑 까두기요 새우튀김 카레 듬뿍 음 음 찔렸어요 머리에 음 깍두기 팜짱 같이 온 거였는데요 머리에 머리는 빼고 찔렸으니까 이거요 고기 쩔 쩔 쩔 쩔 쩔 아 으음 으흠 너무 맛있어 음.. 맛있어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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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진짜 맛있는데 제가 했는데 어떻게 내가인데 이런 맛이 나지?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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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헙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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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흡 으흠 으흠 제가 배고픔은 감옥에 있어서 속도가 빨라져요 으음 너무 맛있다 그게 음 음 이게 음 자국이 나서 제가 9시 일어났는데 지금 7시까지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와.. 장난 아닌데 님들 으응? 으응? 미쳤다 으응? 아.. 바임치 이리와 이리로와! 빨리와! 이정도 먹고 카레를 4숟가락 떠먹고 우흠 치퍽 치퍽 으음 치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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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???? 음..뭐야? 오늘 파는 진짜 맛있네 새우튀김은 눅눅해서 못먹겠어요 좀 오래돼서 롯데마트에서 사온거랑 카레랑 파김치랑 이게 진짜 진짜 이게 진짜 밥이죠 아우튀김 카레랑 너무 맛있다 배가 고파서 카레랑 너무 잘 어울려요 아우 아우 배불리다 너무 많이 했나봐요 아우 카레끼루 다 쓴거예요 그리고 새우튀김은 롯데마트건데 많이 눅눅해요 새우튀김은 좀 버리고 이거는 반찬통에다가 넣어놨다가 반시로 먹단지 다음에 먹었고 으으음 으으음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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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